하나님, 참으로 쌀쌀한 새벽입니다. 추운 날씨에 텅 빈 예배당이 있으니 더욱 차갑게 느껴집니다. 늘 모여 예배하던 이 자리에 주님의 성도들이 함께하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런 날들이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하였는데 이제는 이 비정상의 일이 도리어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운 날씨도 우리를 예배당에 오는 것을 막지 못하였는데 태풍과 굳은 날씨도 우리를 예배당에 오는 것을 막지 못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가 그만 우리의 예배의 길을 막아 섰습니다. 하오나 주님, 성도들이 예배당으로 나오는 그 예배의 길은 막혔지만 주님께 온 맘과 정성으로 예배하는 영과 진리의 예배의 길은 언제나 열려있음을 믿습니다. 늘 생활하던 일상의 자리이오나 도리어 이 자리에서 주님을 보는 기적과 은혜를 누리게 됨을 또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도 이른 새벽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 기도의 자리가 하늘과 소통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말에는 첫눈이 내렸습니다. 비록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얀 눈이 예배당 마당에 세워놓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계단, 하늘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계단은 결코 하늘까지 오를 수는 없기에 하늘의 눈이 그 계단으로 내려와 앉았습니다. 하늘과 땅이 맞닿은 그 구원의 비밀을 그 아름다운 성탄 트리의 모습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잠잠히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청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를 오늘도 의롭다 여겨주시며 정결하게 씻겨주시는 주님 선조들의 죄를 묻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과거의 죄 또한 묻지도 혼내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밀 때 주님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주님께 회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은 나에게 다가와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진자가 갑자기 늘어나면서 정부와 의료진의 걱정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불안한 가운데 일상을 살아가느라 힘들어합니다. 병상의 부족으로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국민들이 더욱 지혜롭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절제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양보하는 법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소망수양관이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환자를 맞이하기 위한 준비가 마무리되어 오늘 아침부터 의료진들이 들어오고 준비가 되는 대로 환자들도 들어오게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수양관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기장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얻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수양관에 들어오는 이들이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을 느끼게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무는 동안 그 시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진리를 구하고 찾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들은 소망 수양관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생각하며 극률이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들려오는 아름다운 소식들로 기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수양관이 지금까지 예수를 아는 사람들만 방문하는 영적인 공간이었는데 이제 우리 수양관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사회와 소통하는 공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듯이 우리도 세상을 사랑하며 그들을 향하여 문을 활짝 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소망의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도 절망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무 일 없이 잘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심으로 피할 길이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생겨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 중인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특별히 살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수험생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한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에게 평안한 마음을 또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한 것들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좋은 열매를 거두도록 주님의 가정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준비해가는 모든 과정이 순조롭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듣는 귀가 복되게 하시고 받는 마음이 감사함으로 가득해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부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 길리개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저희 지금 예배당에 예배당 저 뒤에 우리 교육자들 다섯 분 정도 앉아계시고 아무도 없습니다. 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고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충분히 방역이 된다고 믿기에 우리 성도인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며칠 동안 소망수양관에서 공사가 있었습니다. 1층 입구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고 또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 공사가 있었고요. 아마 오늘부터 기도를 통해서도 여러분께서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우리 환자들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층 공간은 여전히 우리 교회가 사용하게 되고 또 직원들도 또 그곳에서 또 근무도 합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묘의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방문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모 예식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념 또 착오가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수도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고 들어오고 나가는 모든 분들 또 환자들도 잘 치료받게 되기를 원하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층에 의료진들이 이제 머물게 되고 그리고 6층과 7층에 우선 환자들이 머물면서 이제 치료를 받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5장 36절로 41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은 특이한 내용이 있어서 우리들의 관심을 끌죠. 특별히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다 하는 얘기가 어찌 보면 참 슬프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위로가 되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흐름을 읽어 가면서 어떻게 해서 이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도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제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우상, 한례를 받지 이방인들이 한례를 받지 않았다 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았던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방인들도 한례를 받아야만 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 왔는데 안디옥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가르침이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함께 토론을 하게 되고 신학적인 검토를 하게 되고 그리고 결국은 이방인들에게 한례를 요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됐죠. 그래서 그 결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또 예루살렘의 사자들 예루살렘의 대표들도 함께 와서 그것을 전하고 분명하게 입장을 정리해주고 돌아갔습니다. 예루살렘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냈던 결과는 바로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로를 믿을 때 반드시 한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였고 한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결론이었는데 거기에 부가적인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 가지 우리가 금해야 되는 이방인들도 금했으면 하는 네 가지가 있었죠. 우상의 재물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었고 또 목매어서 죽인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피와 접촉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었고 음행을 행하거나 또 음행과 관련되는 제2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내용은 조금은 뜬금없이 보이지만 그 당시에 관례라든가 또는 풍습을 이해한다면 그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교제를 할 수 있는 하나의 최소의 조건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출발이 된 거죠.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함께 식사를 하려면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려면 적어도 이방인들이 한례를 받아야만 된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 자체를 안 했으니까요.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는 식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례를 받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한례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이 식탁에 함께 들어갈 수는 있다. 그리스도인들로서 함께 식사에 들어갈 수는 있다. 그러나 유대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은 그러나 한 가지는 이방인들이 지켜주기를 원했습니다. 적어도 식탁에 들어올 때는 이방인들이 한례는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또 목매달아 달인 그런 재물도 먹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피와 접촉이 있어서는 안 되고 우상과 또는 음행과 관련되는 제의나 또는 음행과 관련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 그런 몸을 다스리는 적어도 몸을 단정하게 하는 그런 일을 함께하면서 유대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이죠.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과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절충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라고 하는 어느 정도의 부담감이, 큰 부담감이 사실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한례받지 않은 사람들하고는 식탁에 갈 수가 없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비록 기독교인도 있지만 그리스도인도 있지만 한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과 식사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방인들도 협조를 해야 되는데 적어도 앞서 말씀드렸던 네 가지 조건에 대해서는 그들도 함께 동참해 주어야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룰 수 있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인으로서 함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제의 가능성을 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앞서 있었던 사건들의 결론이었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에서 하는 이야기를 보면 안디옥교에 있을 때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그러다가 유대인들이 왔을 때 놀라서 그 자리를 피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제가 갈라디아서 2장인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이후인데요. 개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만한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여 놀아. 이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예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메 그가 할래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또 다음에 13절이 더 재미있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므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도 베드로처럼 슬그머니 자리를 피했던 거죠. 그런데 거기 또 재미있는 표현이 나온대.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심지어는 바나바까지도 베드로가 피하니까 아마 바나바까지도 슬그머니 피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또 이방인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사이에서는 함께 식탁에서 교제한다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러했다.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방인들은 마음이 상한 거죠.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같은 동료들이고 한 형제 자매들인데 유대인들이 식탁에서 자꾸 피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거나 또는 시험에 둘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지금 오늘의 이야기의 맥락 안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모든 일들이 정리된 후에 며칠 후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특별한 며칠이라기보다는 시간이 흐른 후에 어떤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안을 했는데요. 그것은 지난번에 1차 전도여행을 했던 그 각 성으로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제 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 교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를 방문해서 확인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바울이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생각이었고 제안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36절 이후에 또 36절부터 내려오는 그 내려가는 모든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성령께서 지시하셨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이것을 가지고 조금 또 다툰 이야기들을 성령의 어떤 인도하심이 없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성령의 인도하심보다는 이제는 앞서 나오는 내용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이 진행되는 아주 직접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일들이 전개되고 또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아주 긴박한 상황 하나님의 어떤 긴급 조치라 그럴까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면 그 이후에는 이제 교회가 성령의 도심으로 교회가 결정하고 교회가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교회가 결정하는 일이 성령의 일이 되는 이런 관점으로 조금 더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 교회가 결정하는 공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그런 표현이 나타나는데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제 사도들이 마음으로 결정해가는 과정 그 자체가 또 성령의 일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걸음씩 더 지금 나아가고 있는 나아간다고 그럴까요? 이제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교회들에게 사도들에게 어떤 자율권을 주신다고 할까요? 그런 면에서 성령의 그 이름이 슬그머니 지금 물러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 이야기의 흐름과 이후의 사건들을 본다면 성령의 역사심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것을 우리가 느끼게는 되지만 그러나 표현으로는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표현이 이제 한 걸음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에서 2차 전도여행이 이제 기획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바오리 바나바에게 과거에 갔던 곳으로 한번 방문해 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했는데 이때 바나바가 제안하는 내용이 37절에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전에 제가 앞서 있는 본문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바나바의 조카로 그렇게 여겨지는데 바나바는 항상 보면 굉장히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죠. 위로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불릴 만큼 포용력이 굉장히 큰 사람이고 잘못되었던 사람들 또 뭐랄까 어떤 좌절하고 있는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을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들을 어떤 역사의 현장으로 끌고 가는 그리고 어떤 사역의 자리로 끌고 가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바올의 경우가 그랬죠 바나바가 바올을 다소로 찾아가서 다소에 있는 바올을 끌어내서 안디옥에 오게 했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하게 했고 또 예루살렘에게까지 데려가서 또 바올을 소개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올을 역사의 전면으로 끌어낸 사람이 바나바였죠. 만약에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올이 아마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와 어떤 소통하면서 역사적인 기독교의 어떤 전면에 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바올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바나바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맥락에서 바나바의 어떤 성정이라고 그럴까요 하나의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이런 맥락에서 바나바는 역시나 이 마가가 과거에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실패했던 경험을 알고 있었던 바나바는 이 마가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그곳에서 이제 다시 사역의 장으로 끌어올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회복의 기회를 주자는 의미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때 바올이 반대하죠. 38절 읽습니다. 바올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바올은 참 단호합니다. 굉장히 목표지향적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한 번 뭔가에 꽂히면 사람을 잡기 위해서 다메석으로 달려갈 만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곧장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올은 지금 마가라 하는 요한이 마음에 들지 않았죠. 왜냐하면 구부로를 따라 왔다가 또다시 밤빌리아까지 배를 타고 갔는데 거기에서 포기를 했거든요. 더 이상 전도여행을 포기하고 이제 한디옥으로 돌아갔단 말이죠.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이 일이 바올을 매우 심하게 실망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어떤 일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성경은 그 얘기는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어쨌든 실패했던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바올은 절대로 데려갈 수 없다. 한 번 실패한 사람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죠. 보다 더 효과적인 전도여행을 하기 위한 그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바나바의 입장도 참 잘 이해가 되고 바올의 입장도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저의 입장은 사실은 바나바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저는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바나바의 입장이 더 와닿는데 바올의 입장으로 또 목회를 하시고 바올의 입장에서 사역하는 분들도 참 많거든요. 사람마다 또 목회자들마다 주신 달란트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바나바 같은 어떤 분들은 바올 같은 그런 삶을 살면서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결국은 부딪힙니다. 3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부로로 가고 여기 보면 심히 다투었다. 참 창피한 얘기지만 심히 다투었다라고 누가가 이렇게 적고 있고 피차 갈라섰다. 얼마나 다투었길래 이렇게 됐을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결과는 서로가 갈라섰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부로 자신들의 고향이겠죠. 그리고 첫 번째로 여행을 떠났던 바로 그 장소로 그 섬으로 향해 갔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을 했던 바로 그 코스를 처음으로 밟아가기 시작한 사람은 도리어 바나바와 마가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마가를 데리고 떠나갔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신격화됐을 때 그들을 보면서 우리도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신이 아니다 라고 말했던 그 장면이 나타났는데 역시 그들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능력도 드러내고 하나님의 표적도 나타내는 사람이었고 그가 말하면 그것이 기적으로도 나타나기도 했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감명을 받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그런 사도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 역시 성정이 같은 우리와 인간과 똑같은 사람들이고 인간의 한계가 있었고 볼 수 있는 시각이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은 무한하고 하나님의 일은 크고 넓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사실은 좁고 작습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없습니다. 바울 역시 어마어마한 위대한 일을 했지만 실제로 바나바가 품었던 그 사역의 장은 바울은 품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하나님 외에 우리 어느 누구도 완전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모든 하나님의 그 계획을 품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결국 1차 전도행 만약에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가게 됐다면 1차 전도 여행으로 갔었던 그 성들을 다시 돌아보면서 그곳들만 점검하는 그런 일로 머물렀을 텐데 결국 두 사람이 갈라서게 됨으로써 이제 새로운 2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이것은 복음의 확장으로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손해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인간이 싸우고 인간이 갈라서는 그 자체 안에서도 좀 슬픈 일이지만 인간의 한계니까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이용하시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복음이 밖으로 전파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 바울은 40절 읽습니다.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입니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했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예루살렘을 대표해서 안디옥까지 와서 그 문제, 한례를 받은 사람의 문제, 받지 않은 것과의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을 했었죠. 그리고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고 어느 사본에는 돌아가지 않았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해서 신라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신라도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보다도 좀 더 활동적으로 로마에까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지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신라를 통한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고 그리고 바나바를 통한 또 다른 사역의 장을 열어가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다녔다고 했는데 안디옥이 이제 수리아의 수도이고 그리고 길리기아의 수도는 다소니까 이제 육지를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보금을 전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두 사람의 이제 길, 이게 서로 달라졌는데 바울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이어지지만 바나바의 이야기는 사실은 이제 여기서 이제 끝이 납니다. 관점이 달라질 뿐이지 바나바의 사역이 아마도 계속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더의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이 나머지 마가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바나바와 관련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넝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